안녕하세요. 사진은 아내님이랑 하면은 일바로 맞춘다는 거 아니 근데 이제 1년만 닮아서 우산이 되는지 1년? 아 방금 이런 줄 알았는데 진짜 생활아버지 아 진짜? 네 맞아요 친구같은데 너무 귀여웠어요 나도 그랬더니 아 나랑 파트도 있는데 피해를 했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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